최근 뉴욕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쥐 개체수가 2021년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에서 약 6만 건의 쥐 목격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는 2021년 3만 건이었던 것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 잠든 사람의 몸 곳곳을 기어다니는 쥐의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쥐가 지하철석에 앉아 자고 있는 남성의 발에 오르더니 팔을 타고 어깨까지 단숨에 올라갔고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깬 남성은 쥐를 발견하곤 놀라서 일어납니다. 네티즌들은 쥐가 사람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몸까지 활보하는 이 영상이 현재 뉴욕의 쥐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에서는 쥐들이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무차별적으로 뒤지며 사람이 위협을 가해도 꿈쩍하지 않고 일부는 사람에 달려들며 공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해 뉴욕시의 대부분 식당이 영업을 중단했을 당시 쥐대가 실외로 나와 먹이를 찾기 시작했고 이후 습성 자체가 변해 숨지 않고 대담하게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12월 연봉 12만에서 17만 달러를 걸고 쥐잡이 공무원을 별도로 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아 사업 확대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